야, 너 완전히 난... 안녕, 얘들아. 안녕, 얘들아. 안녕? 난 오늘 여기 반의 거로 전화 오게 된 유선호라고 해. 거절한다. 거절한다. 왜? 야, 왜 거절해? 얘밖에 전화 걸 안 왔는데. 아니야, 장난이야. 유선호? 맞아, 안녕. 야. 왜? 왜? 뭐. 뭐? 참아요, 참아요. 맞아, 뭘 참아요, 친구끼리. 아니, 왜 그래. 몇 살이야? 올해 17살이 됐지. 그럼 우리보다 동생이래. 우리 18이야. 까불지 마. 나 빠른 생이야. 나 빠른 생이야. 야, 너 따박따박 말들까? 그러면 무시할까? 대답하지 마? 야, 우리 형님이 다혈질이야. 건들지 마. 야, 나 소양인이거든? 야, 그러면 우리 학교에 왔으니까 노래라도 하나 해봐. 너 여사친한테 고백할 수 있는 노래 하나 좀 해봐. 귀여워. 첫 음을 잡아줄래? 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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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어, 먼저. 어. 맞아. 야, 우리 되게 못 돼 보인다. 아니, 우리 따뜻하게 맞아줘야 되는데. 한 손으로 불러볼게. 어. 네네. 네네. 내 손 잡아줄래요. 네네. 네네. 나와 평생아LP 할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긴. 고맙다. 어. 야. 맞다. 뭐. 뭐 하는 거야? 학생이. 내가 잘못했어. 학생이 학생다운. 왜? 어? 학생이? 뭐라? 어? 야. 너 이건 왜 들고 다녀? 넌 양치 안 하니? 형분이 안 해. 형분이 안 해. 아, 진짜? 야, 나한테 물어봤잖아. 왜 네가 자꾸 대답을 해 줘. 사실을, 사실을. 정신이 확 뜨네. 야! 왜? 너 쩐다. 이건 팬 분한테 선물 받아서. 팬? 학생이 팬이 있어? 야, 형분이는 형광팬밖에 없어. 야, 너 고등래퍼 준비하니? 쩐다. 그래, 이만하면 뭐. 학생답지? 그래. 야, 오늘 하루 잘 부탁한다. 그래. 야, 이제 수업하자. 너무 귀여워. 귀여워. 우리 시은이는 고아라 좀 닮았다. 어. 뭔가 맑아, 이미지가. 응, 미소가 되게 예쁘다. 그러게. 자, 이제 남사친들과 이제 데이트를 할 거야. 야. 우리 시은이를 진짜 좋아하는 친구가 누군지 우리 셋이. 오케이! 레츠기릿! 너무 쉬울 것 같아. 틀리면 못 맞춘 사람은. 딱 밤. 어. 그래. 잘해보자. 그래, 가자. 귀여워. 귀여워. 김시은. 아, 지금 오늘 정말 놀랐어. 진짜 놀랐어. 야, 너 뭐냐. 어, 진짜 치킨 아니야? 치킨이야, 치킨. 야, 립밥 마르기 쉽지 않은데, 이거? 아, 스틱이어야 되는데. 안 되지, 그러면.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이렇게 해줬잖아. 어때, 어때? 그랬네. 선우야, 어때? 되게 깜짝 놀랐다, 지금. 립... 립밤을 이렇게 여자친구에 발라주는 게 쉬운 일이야? 쉬운 일 아니지. 아니, 너무 자연스럽다. 그러니까. 어, 오랜만에 좀 설렌다. 나도 저런 말 많이 들어봤지. 음, 츤츤. 시은이도 나쁘지 않은데? 지금 나쁘지 않은 얘기. 네가 한 요리, 네가 한 요리. 요리를 먹어봤나 봐, 요리를 먹어봤나 봐. 그런가? 친구들끼리 요리를 맛볼 시간이 어디 있어? 보통 분식집이나 그런 데 가서 먹지. 얼마나 부럽겠어, 친구들. 이 교복 입은 게. 뭔가 공감대가 서로 있어서. 그렇지, 그렇지. 친구니까. 확실히 뭔가 교감할 수 있는 건 많을 것 같아. 다른 가면 되지. 다른 가면 되지. 이야, 대단한데? 어떻게. 이야, 쟤 되게 장남자다, 수만이. 진짜, 진짜. 그러게. 나랑 가면 되지. 얼굴 빨개졌어. 잘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죠. 야, 아직 아니야. 그래? 앞서가네? 아니, 심장 떨리려고 그래. 어? 잠깐만 눈 감아봐. 잠깐만, 눈 감아봐. 와, 눈 감았어. 너, 나 좋아. 와, 시은님 진짜 멋있다. 멋있다, 시은님. 쩐다. 오졌따리, 찌졌따리. 찌졌따리. 와우. 매력이 쩐다. 아우, 어떡해. 와, 진짜, 진짜 같기도 하고. 어떡해. 간절간절해. 심장 사상충이 있나? 간절간절해. 병원 가보자 같이. 야, 어때? 수환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좀 아니다 생각했는데 진짜 같기도 하고 제가 모르겠다. 헷갈리네, 이거.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닌 것 같아? 응. 톤이 너무 일정이야. 어, 맞아. 나도 그 생각했어. 수환이가. 근데 오늘 긴장되고 특별한 날이라 더 그러지 않을까? 막, 야, 너 나 좋아하냐 이랬는데 어? 나 너 좋아해! 그것도 좀 이상하긴 하다. 근데 이쁘다는 말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야. 사실 친구들 사이에서는 이쁘다는 얘기 잘 안 해. 그만큼 오글거린 얘기가 없거든. 너 여자친구한테, 친구들한테 잘생겼다는 얘기들 봤어? 어. 어? 쩐다 뭐 진짜. 미스텍. 어? 자전거 데이트? 두 번째는 동생이래. 연하남. 연하남. 합격. 합격. 야, 박수현이 너 뭐야? 뭐, 누나 보러 왔지. 어?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 누나가 이렇게 설레는 단어였나? 나 이런 척해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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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머리 묶어주는 거 대박이다, 진짜. 너 머리 묶을 줄 아는 거 맞아? 진짜 묶을 수 있어. 아니, 못 묶어도 저건 설레지. 우와. 저 표정 진짜인데? 어우, 야. 막 묶어도 예쁘다. 그치, 막 묶어도 설렌다, 진짜. 우와! 사실 사랑은 날씨에 구애받지 않아. 야, 저거 진짜 설렌다. 우와. 왔다, 왔다. 날아가는 거 아니야? 애가 이렇게 힘이 없니? 자꾸. 다리가 후들거리는데. 어떻게 잡을까 봐. 저 새끼 손가락 뭐야? 다 흘랑 말랑 하는 거. 낭만적인 거. 스탕다리라는 시인이 있어. 인생의 가장 행복한 순간이 내가 가장 사랑한 사람의 처음 손을 잡는 날이다라는 말을 한 적이 있거든. 학교에서 인생을 배우고 간에. 어. 솔직히 말해봐, 춥지? 어, 추워. 알았어. 내가 이거 덮어줄게. 그래. 아니, 바보. 놀아보는 게 아니지. 야, 너 춤이 많이 타잖아, 됐어. 나 괜찮아. 몸에 열이 넘어. 태양인인가 보네. 어구. 콩콩콩콩콩콩. 하? 누구든지. 진짜. 뭘 봐? 누나 봐. 우리 때는 뭘 봐, 송봤. 우리 때는 그랬거든. 우리 때? 대화 좀 해, 부모님들하고. 자꾸 눈을 감으래. 또 감아. 약간 존댓말 반말 설렌다, 이거. 어, 뭐야? 어, 뭐야? 멜로디야? 갑자기? 근데 진짜 떨리네. 엄청 긴장하고 있어. 어, 시은윤아. 많이 시은아. 응. 나는 사귀자. 이건 진심이야. 사귀자는 처음 아니니? 그치 그치. 야, 이거 어때? 야, 시진이 난 진짜 같은데? 아, 나도 뭔가 좀 느낌이 왔어. 그치. 주인은 느낄 수 없는 남자들만의 그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이 있거든. 그럼. 나는 날씨 때문에 그 실망한 표정을 잊을 수 없어. 근데 저 날씨는 되게 다 저런 표정이야. 저 날씨에 막. 이런 애들이 별로 없어. 나는 그래. 어, 너 그래. 과자. 과자야, 과자. 과자야, 과자. 요거, 요거, 요거. 매운 거를 그렇게 잘 못 먹는데. 시은이가 족발 좋아한다는 거 아니까. 저거 진짜 힘든데. 저거 진짜 힘든 거. 못 먹는 거를 같이 먹는 거만큼 힘든 일이 없는데 그걸 희생이야, 저거는. 먹을 거 주는 사람은 착한 사람. 응. 귀여워. 풍패. 아, 귀여워. 아, 너 보면. 자꾸 빨개져. 그래, 진짜 빨개졌어. 진짜 빨개졌어. 진짜로 빨개졌어. 어, 저거 어떻게 해. 저거 진짠데. 교정기가 다 보이도록 웃어. 야, 그만큼 저거 진심이야. 아, 진짜 진짜. 아, 영훈이 진심이 느껴지는데. 아, 진짜 어렵다, 이거. 안 돼. 빨개진 거 봐, 귀 빨개진 거 봐. 그냥 머리 세팅하고 왔을 텐데. 지금 난리 났어. 나 근데 남사친이 저렇게 매운 거 먹는 게 너무 좋을 것 같아. 왜? 내가 다 먹잖아, 내가 다 먹잖아. 와, 예상치 못한 답변이었어. 진짜 예상치 못했다. 다른 남자야, 너 또 예쁘다 할 거 아니야. 계속 그러잖아. 아, 나 쟤 마음 너무 할 것 같아. 응? 영훈이 마음을 너무 할 것 같아. 진짜? 영훈이 진짜? 다른 남자도. 저거는 진짜야. 너를 위해 준비한 게 있는데. 고백 한 번. 눈 감아봐. 눈 감아봐. 눈 감아봐. 감아봐? 다 눈을 감아라 그래. 지윤이는 눈 틀릴 일이 별로 없네. 뭐야? 반지야, 반지야? 뭐야? 뭐야? 멋지다, 저거. 진짜로. 저거 진짜. 어떻게. 같이 가야 돼. 긁어. 긁어. 잠시만. 얘들아. 지금. 지금 얼마나 로맨틱이니. 아니. 아, 나 좀. 니네 좀. 감성 좀 깨지 마. 제발 좀. 미안해. 다시 한번. 집중해서. 질투 나서. 꼬리. 되게 습스러워하네. 잠깐만. 좀 떠주면 안 돼? 그래야 돼? 잠깐만. 안 틀었어. 저봐, 저봐. 저만큼 의미 있는 것 같다, 진짜. 나 좋아해. 나 좋아해. 우와. 광풀에 막 눈물 나려고 그래. 야, 어때요? 용훈이가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 난 처음엔 진짜 아니라고 생각했거든. 나도. 말투부터 손잡는 거 약간 과하다 생각했었는데 또 마지막 때니까 또. 그렇지. 너무 진짜 같아. 근데 난 저 코 만지는 것도 거짓말하면 코 만진다 이런 얘기가 있잖아. 긴장하면. 오히려 거짓말하는 건 긴장이라고 봐. 저 정도 그러면 거의 까진다고 봐야 되는데. 어? 계속 이렇게 한다는 거는 긴장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게 맞지 않나? 맞지, 맞지. 어? 일단 매운데도 참고 먹는. 그래. 그게 너무 와닿았어. 맞아. 그거 어려워. 용훈이가 뭐라고 그랬어? 너 좋아해 진짜? 어. 진짜로 좋아해. 진짜로 좋아해. 진짜로. 남자한테 이 삼진자는. 진짜야. 진짜야. 이건 진짜야. 진짜 누가 고백 남일 것 같아? 이거 개인전이야. 개인전이야? 개인전이야? 어. 우리 팀 하나 아니겠어? 아니야. 아니야. 저번 주부터 아니었어. 근데 수환이 시진이의 설레임과 긴장감이 우리한테도 느껴졌어. 우리도 지금 설레고 있잖아. 맞아, 맞아. 그리고 저 멜로디언을 했다라는 거. 연주. 이거는 연습을 했다라는 거. 그렇지. 연습해서 연주를. 연주를 했다라는 거. 오빠는 많은 곡들을 놓고 고민을 했겠어. 그래. 근데 수환이는 너가 좋아 이렇게 고백을 했고. 시진이는. 시은이 누나. 사귀자라고. 아니. 시은아. 나랑 사귀자. 이거 너무 연기꾼. 너무 아니다. 나 영훈이인 것 같아. 나 영훈이. 나 영훈이. 어? 뭐야? 뭐야? 너가 한 거 내가 못 골라? 못 골라. 왜? 나 수환이. 어? 수환이? 야, 수환이 진짜야. 나도 수환이는 아니야. 나 영훈이. 내가 영훈이. 야, 너 진짜 못된 아이구나. 야, 내가 영훈이 했잖아. 나 별표까지 쳐놨어. 전학생이 또 우대해줄게. 고맙다. 나 정규 회장이거든. 고마워. 나 영훈이. 나 영훈이. 다 이 사람 찝으니까 나도 모르고 싶어. 그럼 나 수환이 태득 태득. 수환이 절대 아니라며. 프로그래머는 열 반전이지. 반전? 둘이 맞으면 둘 중에 한 명이 나를 딱 밤 때리는 거고. 둘 다 때려야지. 그럼 내가 맞추면 나도 둘 다 때린다?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지. 그건 또 왜 아니야. 우리 봐봐. 우리 한 번씩 때리지. 응. 너도 한 번 때려야지. 맞아. 어? 아, 마음에 들어. 와, 어떡해. 오, 대박. 영훈이다. 아, 너무 괜찮아. 아, 너무 괜찮아. 와, 상징자는 진짜라니까. 아, 근데 진짜 받아줘야 돼. 와, 어떡해. 진짜 진심이야. 좋아해. 잠깐만. 와, 진짜 설레었어. 와, 진짜 설렌다. 나도 좋아해. 잠깐만. 나 진짜 10초만 생각할게. 시윤아. 시윤아. 받아주세요, 시윤아. 시윤아. 받아주세요. 받아주세요. 나는 사실 너를 친구로 오래 보고 싶단 말이야. 다시 한 번 생각해 줘. 다시 한 번 생각해 줘. 다시 한 번 생각해 줘. 시윤아. 친구는 많아? 그래. 아, 어떡해. 나는 지금 이대로가 좋은 것 같아. 한 번만 더. 영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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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떡해? 아니야. 내가 진심이 부족했나 봐. 아, 진짜 슬퍼. 어떡해. 진짜 너무 슬퍼. 어떡해. 증거하자. 아, 어떡해. 어, 슬퍼. 너무 가슴 아프겠다. 아, 이거 진짜 많았다. 다시 한 번만 생각해 줘. 나 진짜 세게 때려도 돼? 괜찮아. 진짜? 진짜 세게 때려도 돼? 이런데 하지 마. 헉. 어, 하하. 허헉. 어어! 아! 어어! 오, 진짜 퍼겠다. 오. 아, 넌.